지금 나갑니다 네 뭐 계셔도 되고 제가 여기 지상층은 예전에 영상을 찍어놓은게 있었긴 했는데 저 이불 살짝 좀 밟아도 될까요? 제가 지금 500에 제가 듣기로는 관리비까지 32만원 500에 26만원에 관리비 6만원 그리고 층은 반지하층이라고 연식은 깔끔한 편입니다 3m 55에 4m 18 정도 되고 여기 방이 크지는 않은 편이고 일단 여기 책상하고 옷장 혹시 전자렌지까지 옵션인가요? 네 전자렌지는 있고 위에 아 이것도 옵션이에요? 네 이게 뭐지? 그건가? 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나네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이것까지 옵션이구나 화장실의 일복은 크게 하나 드리고 이사는 뭐 며칠 정도 시간 드리면 될까요? 3일 전에? 3일 전이면 된다 얼굴 안 나오게 신발장 신발장입니다 여기 살짝 신발장 크네요 신발장 크게 되고 가격이 워낙 싸서 지상층으로는 이 가격이 어려운데 가격이 되게 저렴합니다 500에 26만원 보통 신축급은 500에 30 정도 하는데 싸도 30인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 옷장하고 여기 이렇게 따로 행거를 두셔서 공간 배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가격이면 괜찮습니다 3일 전엔 살짝 탐바마 3일 전엔 4일 전엔 4일 전엔